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어? 와 크다 계속 릴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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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계속해 감기는? 어어 감기 감기 계속해 계속해 우럭 같아 우럭 야이 씨 너 아빠보다 덕분 잡았어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 이야 미치겠다 진짜 이게 실력이고 아빠는 아까 얻어버린거야 아 오늘은 안먹으려는데 아들녀석이 뭐라고? 아니야 니가 이거 물 꺼져서 먹는다고 아 근데 냄새 맡으니까 너무 좋네 맛있게 드세요 와 짜증 끝까지 먹네 내신 분만 내려보시고요 윗걸림만 주의해보세요 내려? 어 내려 준비 안내신 분은 방팔 내시고 준비 내신 분만 내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아들녀석하고 영흥도 경연피싱호 타러왔어요 이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우럭외수질 왔어요 우럭외수질 우럭외수질이 보기만있어요 진짜 재밌죠 올려? 너무 빨리 올리면 새우가 죽어요 이 정도가 안돼? 어 그정던데 선태야 잠바 하나 입으니까 훨씬 낫지? 어 어? 이건 왜 이러냐? 네 네 일단은 내리자 일단은 내리자 내리는건 동시에 내려야되니까 선태야 드렉 드렉 드렉? 어느정도 조여놔야돼 그니까 드렉 줄을 뽑아서 쭉 뽑힐정도로 방호가 하나씩 올라올수있어요 어 큰것들은 얘기하시면 반드시 마시고 우와 깊다 네 아빠가 뇌를 찔렀네 아이고 살았다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목소리 이상해져 진짜 갈라져서 한평생 살아야돼 가지가 너무 길은데 아 어 새우 끼기 귀찮으면 그까이꺼 그냥 나중에 우리 주꾸미 하자 응 우리에겐 주꾸미가 있잖아 상호장님 털채는 개인지참이에요? 네? 새우 털채 새우 털채 아 아뇨 지금 약간 털채 어 네 좀 짧게 해야 되겠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사바드 네 오 딱 좋아 그러니까 선태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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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 먹기 딱 좋은 새우인데? 선태야 이게 내외냐? 이쪽 눈과 뿔 사이 한 곳 투명한 곳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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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그런거 같아요 살았어 살았어 지금 선장님이 어떤기로 고기 있나 없나 보시는거야 선태야 넌 뒤로 던지라니까 여기들 미끄림만 주님 오세요 여기들 먹을 시간을 준 다음에 천지를 할 수 각자고 댕기만 잡으셨어 공지만 형 다 먹고 가지 조금만 이끌해봐 카밍 너는 천천히 해도 돼 뒤에다 던지면 되니까 일찍 잇갈림만 쉬우세요 일찍 잇갈림만 쉬우세요 일찍 잇갈림만 쉬우세요 일찍 잇갈려 없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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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라 들어가 들어가 그냥 담궈놓고 들어가 아예 들어가? 어 어차피 나오면 새우 다시 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멀미에요 자식이 멀미를 납니다 예 왜 안 그렇게 멀미인지 알아요? 아침에 너울이 조금 있었어요 멀리 보라고 하고 멀미야 먹었는데도 안되네요 이 선수는 어디 갔어? 여기 선수가 이게 납니다 지금 두 아드님들이 멀미 땜에 갔어 어제 오랜만에 온다고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여기 꺼낼 기억하시나요 멀미 갈매 이 자식을 제가 캐스팅하는데 내세우 물어가려고 그래요 위에 떠있어요? 밑바늘에도 물고 나와요? 지금은 큰것들은 밑에는 거의 좌측이나 그 널레는 어 좌측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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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저도 한마리 왔어요 아 왔어 왔어요 왔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여기 지금 오시듯이 조금 붙잡고 생기면 끌어져요 어 좋아요 고객님은 불가정 후우 아우 정말 좋은데 이거? 아 좋았어 아 진짜 좋아 아우 좋았어요 네 아 좋습니다 이야아 첫 손만 흐흐흨 아우 손맛 좋은데 해가지고 턱하고 말해 그냥 후훔 후훔 우오오 흫흐흐흐 흐흐흐흫 저녀석 완전히 뻗었어 흐흐흫 고기 나오는데 이거 흐흫흐흫 하하 놀림 잡으셨네 히트 에이 따로 히트 뜨거 사도행도 이야아 아아 에휴 어? 어 아빠 한 마리 잡았어 그 사무장 이 길 갖고 가셨어 아 네? 쪼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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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금 쉬운 낚시가 없어요 이 길 오면 낚시들이 함께 한 명이 들어 어 너 니가 잘하듯이 그냥 해 히트 잠시 멈추 떨를 잡고 줄 줄 잡고 줄 쪼끄미로 잡힌다 쪼끄미로 잡혀 쪼끄미로 잡혀? 쪼끄미 수커미? 어 그럼 어허 괜찮아 그렇죠 이거라니까 바닥 찍고 성태는 나중에 6바퀴가 뭐 나중에 밑거리 조심하세요 그러면 바닥 탐색하다가 6바퀴가 뭐 네 정도 빠지는대로 밑거리 되게 하시고 그렇다 낫다를 잘하셔야 되는 가만히 있으면 딱 걸린다고요 저한테 감아요 그냥 감으셔 감을때는 고기 모았을때는 그냥 감으시면 돼 고기 모았지 마세요 밑거리 말 주의하시면서 잘 타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터졌어 오 히트 아들 드디어 잡았냐 어? 오야 그거거든 아들 왔어 아들 왔어 하핳 아 이어 선태야 너 아까 그것도 광원가 보다 선태야 너 아까 그것도 광원가 봐 물질 받았었어? 내가 아까 전에 정보일 수 있었잖아 아들 축하해 조심해야 된다 들어가 들어가 릴링해 릴링해 어 아이 아쉽다 있어? 있는데 광호다 광호야 광호 광호 어 릴링해 오오 야 정말 좋다 광호님? 아냐아냐 해봐 해봐 어 아들이 근데 저기 틀었어 원인이 안한지 고기 잡은 건지 안하는 거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광호 같아 이걸로 주의하시면 도착할 테고 넘어가시라고 재고 다 떠나서 아빠한테 저번에 먹을 걸 가리켜줄게 아 나 진짜 하하하하하하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진짜 고기셔야 된다고 그렇다 난다 하시는 거라 오오 요오 괜찮아 아니 그냥 아빠도 잘하잖아 야 야 2대2 동점이거든 2대2 동점이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집어넣고 빨리 집어넣고 빨리 집어넣고 빨리 집어넣고 어 타고 넘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분이 떨어지는 대로 지금 좀 풀어주면서 나를 같이 내려가셔야죠 쭉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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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너 왜그러냐 뭐야 가봐있는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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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사모장님 저 쏟아놨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 왕범 좀 가오봐 야 조그만거에요 인마 이거 진짜고? 그래 놀래미 아니야? 아 야 갑자기 갑자기 세 마리 연속점이야? 이 자식이 거봐 놀래미라고 했잖아 야 야 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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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방정맞은거는 작거나 놀래미거나 그건 안작다 왜 야 넌 왜 안작냐? 방어같다? 방어는 아닌거같아 방어지 뭐냐? 무럭이다 무럭이다 아 그냥 가무자 그냥 가무자 그냥 가무자 그냥 가무자 그냥 가무자 그냥 가봐봐 그냥 가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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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라고 정말 얘기하셔야 잠깐만 얘기하자 아 아 그냥 확 확채버렸어 그냥 시 놀래미야 이거 이거? 어 넌 우럭이다 아니 아 또 도망갔어 아하 나 미치겠네 이거 오 오 요어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어 오 요어씨 다 있어 으아아아 씨 뺄 수 있어? 아 우와 크다 뭐 오 야 사무자님 달려오신다 하하하하 아 아 전 놓쳤는데 아 진짜 아 우럭은 진짜 안되나 이놈한테 낚시를 잘 못했냐면서도 우럭을 이겨본적이 없어요 이겨본적이 한두번이 아니면 이거는 머복이 아니고 실력이야 아 넘어지네 진짜 사방에 다 졌군요 이야 진짜 아빠랑 좀 급한거야 아빠랑 빡됐어요 야 아빠 잡았건 34cm 조금 작은거 한 마리 잡았어 아 이놈의 놀래면 이거 다리끝만 잡고 계속 먹어 들어와 어 그러니까요 무지에서 양은 양은 먹다가 자꾸 찬다 아 뭐지 내가 먹어서 말이 남지 말고 정석으로 이야 짜 너무하다 오 뭐 잡으셨어 아 저요 무슨 식사야 뭐랬어요 하세요 식사하시고 싶어요 어 아 진짜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왜 그 놈 이제 있던데 무럭은 아닐걸? 아니 근데 약하게 찍다가 가다가 죽였는데 더럽긴 했었거든 또 받았거든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몇 마리 짠이야 이게 아 진짜 준비할 때만 몇 번 가라고 야 진짜 야 준비가 다시 가실던데 버리셔요 뭐 가져가시면 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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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뭐 누가 들어오신거야? 네 야 아빠 볼락 잡을 때 너 뭐 했냐 뭐 진짜 와준다 그거 그래 그거지 그러니까 아빠는 네 그 실력 인정 인정 못한다니까 어 또 가네 어 갔어 어 갔어 오 어 그 다음으로 전차 이동좀 갈게요 또 갔네 계속 갔네 아빠 입주가 없으니 아빠 입주 있었어 엄마 아빠 입주 오빠든지 없어 오 형태야 가자 네 네 감사합니다 반찬은 조금조금조금 덜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찬은 조금조금 덜어가지고 저 뒤로 가자 아 밥맛이 꿀맛이다 진짜 솔직히 초반에 좀 심심했는데 응 선고는 후반이 재밌는 거 하시는지 좋아 나중에 더 재밌었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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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태야 조금 풀려나갈 정도로 잘했어 어 줄 풀려나갈 정도로 조금 잔거 봐 어 됐어 미걸림 심해요 미걸림 미걸림 엇 어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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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우Rock인가 이런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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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 프린트인데 왜 우럭이 나올까? 아유 괜찮다 으쌰 자 아들 얼른, 얼른 세 바퀴 감아 얼른 세 바퀴 감아 감사드립니다 바닥 타면 바로 두 바퀴 세 바퀴 다시 감아야 돼 고맙습니다 너무 길면 안되겠어요 새우 깰까? 어 새우 껴야 돼 농어 있는지 없는지 보는거니까 새우를 껴야돼? 어 어우 와 농어다 이거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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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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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같아 광어 아니야?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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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에 올라가요 노트에 맨 우측 맨 뒤에 강오지 계속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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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Author Boys 꾸욱 ně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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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너무 나왔나봐? 휠체어가서 다 서서 가셔야돼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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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넣 새우 타임 어 아빠 아빠 새우만 어딨어 오우 야 반대로 슬쩍만 찍어 슬쩍만 쭈꾸미 우리 몇마리 남았어? 한마리 진짜요? 이제 새우 억지로 써야되는거야? 자 식건증에 지쳐서 아들놈은 또 쓰러졌고 저는 한 5분정도 눈 감았다 뜬거같은거같은거 입질이 얼마나 쭉 들어가서 감으셔요 아 오랜만에 무럭이네 아이고 이야 아이고 아이고 25 되겠네 25 성태야 아 아 아 금방 쭉 다 한마리씩 걸으셨어 아빠도 25cm 한마리 걸었어 어 어 광국아 이거 광어 같은데? 와 성태여 아빠 샀죠 샀죠 고마워 맞죠 애들 너무 팔팔한가? 아 쟤 꽝조사 아니라니깐 애가 잡은거 아니야? 오 내리자마자 오 우당탕 뭐야 이거 오 이거 뭐냐? 무럭 큰거인가? 성태여 긴장해 긴장해 너도 있을거같아 갑자기 우당탕이야 아빠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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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아빠가 릴링하는 것 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 어 오씨 뭔데 갑자기 오씨 오씨 오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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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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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늘 개우러 간만 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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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와우 45분은 훅쩍 넘게 었는데 이거? 오와 우와 이 와 상장님 이거 반값 했어 반값 이 아니라 어다올것 같은데? 네? 야 야 오더 걸린거 아니에요? 오더 걸린거 치고는 실력대로 접었어 이야 감사드립니다 오 끌려오지라노 아 이거를 잘못 꼈구나 턴트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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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타임 만들어 미터 랜드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바닥 찍어 바닥 찍고 살짝 만들어 어 어 살짝 만들어 바닥 찍고 아냐아냐 괜찮아 그 탓이 아니야 이번에는 파이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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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나 진짜 바꿔 바꾸라고? 자리 바꿔 자리 바꿔 타고 있어 한 마디 잡아봐 어 바닷컬림 같으면 그냥 천천히 올리면 쭉 따라와서 물어 그 밑컬림 주의하시고요 밑컬림 주의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한 2m 다 보세요 2m 아니에요 밑컬림 지역 그 전에가 아 너무 빨랐어 들어봐 살짝 들어봐 릴링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어 오 크다 계속 릴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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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계속해 어어 감기 감기 계속해 계속해 역대급이다 이거 계속해 계속해 그냥 그냥 들어오세요 좀 들어가요 안 나오면 걸린거야 안 나오고 계속해 계속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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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이거 큰거야 아까 아빠가 45자리 잡을 때 일 있어 45였어? 그래 아 네 뭐 잡은거야 우럭 같아 우럭 애가 여기서 야오 씨 어딨어 야 미치겠다 진짜 이게 실력이고 아까는 얼어버린거 오 아니 너도 설태야 따라와서 재봐 얼마나지 이야 진짜 설태야 설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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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설태야 자리 바꿀 진짜 잘했지 어 나이나 주면 좀 빨리 어? 나이나 그냥 팔아 안돼? 어해 야 손맛 죽이지 어 미리 아빠가 재래가 딱 맞춰놓은거거든 계속 풀려나가는데 딸려오긴 딸려와 근데 또 치고 나가다가 또 딸려오고 야 오짜에 안맞이 오고 와 미치겠다 네 바로 옆에 있어도 아니요 이니깐 전화줘요 어 바로 옆에 있어도 너 니꺼 분다 그러게 처음에 건드리고 저거 뭐야 니가 빨리 친거야 근데 그놈이 안 도망가고 또 또 물은거 아니야 어 어 밑걸림있어도 할게 둘잡고 정화초 아 여기까지 시작은 여기까지 자 아쉬움으로 들어 2시간 정도 걸릴거에요 아쉬움을 들어하고 어 그놈이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앞에서 다 정리해드리니까 잡으신분들 뭐 있으면 앞쪽으로 다 갖고 오셔 타입 표시하셔가지고 자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드남이랑 왔는데 아 그래도 아쉬울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 녀석이 오짜요 준오짜를 잡아가지고 오짜 되거나 42손치거나 그럴거 같아요 얘가 잠을 너무 못잤어 그래서 진종일 좀 자다가 낚시하다 해가지고 지는 아쉽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피곤한데 자 입항하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십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야 무시박지하죠 사이즈도 골고루 나오긴 했는데 어 살벌합니다 이거 뭐 위판장이야? 영양비싱호와 함께했습니다